자 이제 실패한 그리퀄과 함께 벌칙을 받을 사람을 한 사람을 리나가 지목을 해주시면 되요 뒤에서 이게 미르세요 자 누구를 할지 눈 감아주세요 언니 언니가 계속 춤춰야 돼요 춤춰야 돼요 춤춰야 돼요 되게 잘 어울리네 이게 왼쪽이야 보이면 안 돼요 하나 갑니다 뮤직 얘 리얼 아줌마야 춤춰야 춤춰 춤춰 춤춰야 돼요 춤춰야 돼요 춤춰야 돼요 춤춰야 돼요 춤춰야 돼요 안 봐도 그런데 안 어울려 네 잘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네 오늘 고생한 그리퀄들에게 모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.Wave meet & gre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